하나님 말씀 히브리스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스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의 여름 하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모든 강의 현장에 막혔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puesto los ojos en 예수 el autor y consumador de la fe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했고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다이수 오늘 이 밤에 그 크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찾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이 부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야 합니다 no es otra cosa sino que dentro del cumplimiento de la palabra 이 부분들을 여러분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todos los días tenemos que descubrirnos en esta parte 또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속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십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사실 이것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이 사실이 내게 그대로 응답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일곱 번이나 걸쳐서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번의 큰 재앙을 당했잖아요 지금 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또다비야 los musulmanes tienen control de esta parte 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할까요 그리고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또 자란다고 우상 숭배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상하게 재앙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 생활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en estas aciones tenemos guerras y terror también 또 마약이나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마약이나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también problemas de las drogas y también los problemas espirituales que surgen ahora mismo más 정신 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los problemas mentales están incrementándose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될 부분 de 있어요 y tercera parte que tienen que conocer qué es 신앙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aún teniendo esta vida de fe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porque tenemos una vida de fe centrado a las cosas que se ven en los ojos nada más 그래서 극히 일부분을 붙잡고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뭔가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solamente se aferran lo temporal por eso es que solamente no tienen respuestas en otra palabra es la estrategia de Satanás dándole las cosas físicas que se ven en los ojos que es temporal le quita lo espiritual al final de todo 그리고 분명히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esa persona que tiene que recibir la respuesta no la está recibiendo 여러분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읽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todo lo que han visto aprendido leído y escuchado lo están poniendo en este mundo 전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todas las cosas seculares están en nuestra vida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y al final de todo están atrapados con los problemas espirituales 여기에 온갖 영적 이상한 질병들이 계속 오게 되고요 y también hay enfermedades espirituales 결국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결국 사단의 목표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la meta de 사단 es destruir a la humanidad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붙잡는 비밀이세요 entonces tenemos que tener tres misterios que tenemos que aferrarnos que es muy importante 첫 번째 우리의 각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primero que nos tenemos que llegar a sellarnos en que tenemos que enraizarnos y que tenemos que tener como naturaleza o hábito nuestra vida tiene que ser sellada con Cristo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내려야 y el reino de Dios se tiene que enraizarse 오직 성령 우리의 체질 되어야 합니다 solo Espíritu tiene que ser nuestra naturaleza y hábito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등 1장 1절 예수 는 그리스도 라 이야기 그래서 1.8 1.1 예수 es Cristo en Monte de olivar 40 días habló acerca del reino de Dios 그들이 마가다랍방에 모였는데 오직 성령을 붙잡았어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산 은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난산 은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가다랍방 은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주에 걸쳐서 계속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오늘 정체를 놓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따로 있어서 그래 아니 다랍방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 붙잡아서 사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todo sabe 또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련 주기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사실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뿌리 뽑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각인되어 왜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항들이 계속 일어나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끊임없이 장난치는 존재가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존재에요 이 세 가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어떤 면에는 운명처럼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각인이 뽑혀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곱 명 하나같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응답받은 사람 몇 사람 예를 들으십시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느냐?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느냐?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느냐?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느냐? 그게 요셉이 형제들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은약을 꿈으로 가졌어요 그 이유로 절대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꿈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요셉에게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서 고생해야 되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왜 우리 이 땅에서 나가서 고생해야 되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그니까 당장 강약을 가는 동안에 얼음 오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아니 에급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낸 것이냐? 아카서 너 sacaste de Egipto 아운소도 teniendo estas cosas en Egipto? 그게 했을 땐 우리를 배불리 먹었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빠져나와도 노해되는 거예요 con eso sales afuera y todavía eres esclavo 그 수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salieron de Egipto ciertamente pero no pueden salvar esa nación 이스라엘 그 생각 가지고 있는 한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생각에 너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서 그런데 모세는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하기를 선택했다 dice 모세 decidió tomar las dolencias y el sufrimiento para su pueblo 히브리스 11장 24절 26절에 나오죠 si vemos en el Hebreo capítulo 12.42 에급에 있는 것보다 하나는 백성과 고난 받는 그 자리를 선택했다 que en vez de estar en el palacio de Egipto decidió estar en esa dolencia del pueblo de Israel 모세는 다른 것입니다 모세 será diferente 그 모세가 붙잡은 은약이 뭡니까? ese es el pacto que 모세 se aferró 피제 삽니다 ese es el sacrificio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el evangelio se selló en él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그걸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dijo decidió tomar la dolencia en otra para los sufrimiento que tiene su pueblo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면 안 됩니다 nosotros no tenemos que tener otras cosas selladas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el evangelio tiene que ser sellado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이 복음을 각인하는 것을 가지고 집중이라는 concentrarnos en el evangelio significa sellarnos en el evangelio 집중 훈련들 하잖아요 hacemos entrenamiento intensivo concentrado 그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든 각인 하자는 것 podamos sellarnos como sea este evangelio 우리 안에 운명처럼 각인되어 있는 그 부분들 뽑아버리자는 것 esas cosas selladas como estaban como destino eso tiene que ser sacado ahí es que la obra de Dios comienza y ahí vemos la respuesta de Dios Samuel 우리 대표 잘 알죠 vemos a Samuel vemos que representa Samuel 3장 19절 보면 Samuel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 안 했다 1 Samuel 3.19 dice ninguna palabra cayó a la tierra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la realidad de que todo se cumplió 그것은 바로 Samuel에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Salmos 23.1 가장 어려움 당할 때 10편 23편 낭니다 복음이 복음이 가견되어 이스라엘 안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nada me falta 여러분 복음 외에는 늘 부족함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있을 줄 압니까 인간은 복음만 들어야 사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복음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무나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Canaan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에 새겨라 손목에 겨울을 잡고 손목에 붙이고 또 발목에 차고 머리에 붙이고 집에 있을 때인지 나갈 때인지 항상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에급의 건성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건성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약을 가는 동안 늘 불평 불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인된 것이 안 빠져나올 수 그래 그만큼 무서운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cambiamos 앞으로 멸만 받을 것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로만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해서 Teófilo에게 보낸 것입니다 Teófilo에게 evangelio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 각인을 단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뿌리내려져 있어요 이것을 진짜 봐버리면 역사에 일어나요 아 네 하나님 아닌 것이 너무 뿌리내려져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역사에 일어나요 어떤 면에 열면 세상 살아오는 만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뿌리내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보세요 요셉과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실은 에급이라는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또 멸망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것을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본 그것을 본 거예요 또 자기를 낳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quien fue 모세잖아 fue 모세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도 원치 않게 버려짐을 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그 배경에 있는 아랍 나라를 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제 친구는 바벨론을 본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여진 것이 전부 다 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 흑암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바울 아닙니까 바르셔인 중에 바르셔인이었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의 주사의 현장에 해당 아닙니까 사실은 바울이 보금 알고 보니까 이 해당이 바르게 보여진 겁니다 자기도 어릴 때부터 해당에서 자랐어요 그 해당에서 교육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죠 보금과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가지고 해당에 찾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compasión entró a todas las sinagogas 나와 똑같이 지금 후대들이 보금 모르고 자라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해당을 파고든 거예요 자신의 지난 어린 날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보금을 크리스도인 보금을 몰랐구나 그래서 도레마야 죽었지만 그 다음 날 또다시 들어갔어 해당에 들어갔어요 뭔가를 본 겁니다 여러분 루터 알죠 여러분 루터 알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 부분들을 루터가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중세 완전히 보금 다 땅에 떨어진 사실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안 산다 이 보금을 가지고 나온 것 여러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취해 놓치구나 여러분 7명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 못한 부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려지는 만큼 흑압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글방 안 해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만 하면 여러분 통해서 흑압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이름에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estar아 junto contigo 이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걸음 속에 흑압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뿌리내려져 있다니까요 세상에 주어들은 지식들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뿌리내려져 있다니까요 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뿌리는 하나님 나라야 됩니다 각인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고 sellado solamente 그리스도 뿌리는 하나님 나라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서 결과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각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인생 끝에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요 뿌리를 다른 데 두고 있으면 결국은 시-con 고생하게 돼요 여러분 각인된 것은 인생 끝에 결론을 드러나고요 말은 안 하지만 뿌리를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뭔가 모르게 계속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 자체가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면요 어떤 인간관계도 ok입니다 문제도 문제 안 돼요 체질이 바뀌어지면요 모든 문제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체질이잖아요 근데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하고 하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하고 하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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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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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리고 오직 역사할 때의 정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 그리고 정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오직의 내용은 바로 먼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현장들이 살아나고요 빛다가 있는 모든 종교의 현장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땅 끝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오직의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오직 될 때 정인 될 것이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뭔가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리고 너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보고 싶고 기쁘게 해요 그냥 이야기만 나눠도 힘이 나요 그게 오직이 되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일을 놓고 여러분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정신 기도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배되는 그리스도가 각인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뿌리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뿌리 되는 시간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체질 되는 시간은 언제 예배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하는 정신 기도가 바로 그 일삼파리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하는 정신 기도가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일삼파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campo, todo encuentro habla de 1, 3, 8 이게 24시 하는 거고 무식 기도라는 거에요 그리고 25시에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25시에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될 거에요 sellado, enraizado y hábito, naturaleza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이 축복 가운데 서서 쓰임 받기를 주의하며 주의하며 주의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역의 모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된 것이 바로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런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입니다 그리스 bulun 쓴 삶지 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후대와 치유와 237 하나는 원하신 것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후대와 치유와 237 하나는 원하신 것에 방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300 지교에 3천 제자 1만 성도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000 discípulos y 10.000 creyentes 내년부터 조금 우리 교회안의 시스템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월 라수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인데요 대구 전체를 놓고 지금까지 네 개 교구로 인도를 받았어요 앞으로 두 개 교구로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현장 중심에서 다라팡 운동을 일으켜나가 그리고 모든 현장 중심에서 다라팡 운동을 일으켜나가 그리고 모든 현장 중심에서 다라팡 운동을 일으켜나가 아마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tal vez en el comienzo puede ser un poco confuso 근데 대구 전체 놓고 보면은 정말 비어진 현장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구 전체 놓고 보면은 정말 비어진 현장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교구 completamente 아마 우리 구역 근찰에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앞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틀들을 좀 깨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뛰게 될 겁니다 두번에 이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열매 중 하나인 테크노폴리스 하나오게 치 교회당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 테구 노오게 장노게 헌센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례의 문답과 함께 세례식이 주일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세례의 문답과 함께 세례식이 주일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이미 강국에 나왔죠 총회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별로 총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전도국에서 전도회 총회를 앞두고 나이를 좀 조정해가지고 인도받으러 가니까 볼 때처럼 일어나면 그리고 우리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도국장 장노님 손 들고 그냥 그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전도국장 장노님의 은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중직자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심기느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와 현장을 놓고 또 산업을 놓고 24시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24시 해야 되고 여러분 산업에 24시 해야 되고 그 응답을 중직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성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4,3,7 나라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4,3,7 나라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 민족 차세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 민족 차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교 현장들에게 성령 충만의 오력을 전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Food소HS 주요 다 종중한 bowls 그 다음에 또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English começa 그 tür мund이에서 실제로 우리 megaf sit к dentro 우리 교회가 자주 이제 Banglades스에 들어가게 done 이번에는 우리 김진영 목사님 김진실 전사님 윤경우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방글래 집중울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만 당기 성교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요일 30일부터 2월 4일까지 당기 성교를 집중울련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구 나가며 지원을 해주시고요 모든 성교가 제대로 된 하나님 원하시는 성교가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교회안에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중팀 합수기 전문 별 집중 집중 전문 별 팀 합수기 진행되어집니다 que por ministerio especializado el entrenamiento intensivo del ministerio grupal 11월 17일 월요일부터 하요일 수요일까지 야감반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noviembre 17일 hasta día y noche diurno y nocturno 그 다음에 제3의 중직자 대회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y la conferencia de los líderes laicos mundial el tercero 아마 지금 등록이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ya creo que las aplicaciones están terminando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참여해서 많은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좀 미션 붙잡을 수 있는 기한 대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금요 전도학교 기도장으로 내놨습니다 y la semana pasada hablamos de esto y tuvimos esto en tema de noción en el culto del viernes que se está haciendo esta escuela de cumbre de remanentes de la iglesia de Hanna y hay veces allá afuera están corriendo los niños pero yo estoy muy feliz viendo eso que no están jugando afuera están jugando en el patio de la iglesia pero no solamente juegan que después la escuela vienen acá y reprenden de nuevo aprenden de nuevo lo que es la educación lo que veo mucho es dos hijos del pastor siempre están corriendo en el patio de atrás le dije al pastor parece que no quieren no quieren a la casa siempre andan todas esas cosas pero creo que es muy importante y lo que tienen que seguir orando porque seguimos continuamente en esta educación de los niños después de la escuela ¿qué es la bendición que es la bendición más grande termina la escuela vienen a la iglesia y van a la casa y cuando el sistema está puesto los niños vienen acá hacen su oración y van a la escuela y a veces pienso que nuestro comedor y nuestra cocina sigan continuando sirviéndose esto es para la escuela de remanente la cumbre y también la escuela de TCK también se está continuando oren para un precio económico de verdad para que puedan venir a estudiar y comer y también alojarse aquí y el sistema también de dormitorio para que estén del viernes al sábado a domingo y pueden ir de nuevo a la escuela el lunes hay que de verdad crear los remanentes ya la escuela dicen que ya no podemos con estos niños que necesitamos este tiempo de reinterpretación o si no nuestros niños se quedarán derrumbados completamente están en la iglesia con cosas que no son de Dios y ya están sellados con otras cosas y cuando de Dios el resultado es ya simple lo que yo espero que sigan orando para que tenemos esta escuela de la cumbre y veo la iglesia que tenemos unos par de equipos 고검사라는 현직 교사 중심으로 팀이 딱딱가 제대로 돌아가요 이 부분들 여러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명 아니지만 T.C.K. 중심으로 스미스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점검에 의한 który 그리스도가 가기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으로 이해하기zona 그리스도가 조절한 그 정도 성령을 도와주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볍고 그리스도가 자리에 의한 교회에 의한 그리스도가 지겨나가 그리스도의 이고 그리스도에 의한